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더 라이럴 스케어 된 헐리우드 자 헐리우드의 라이럴 스 길드는 자인 어리 2 다 전에 2008년 초에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라이럴 스케어 데 이렇게 해놨지 대문자 니까 이게 명칭이야 명칭 어 그래서 아마 작가 협회 기업 길드 어 게임 때문에 길드라는 단어 많이 익숙하죠 어 작가 협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기는 헤드빈 과거 완료 줘 자 4 3만 3개월 동안 파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파업을 했대 존 보우먼 더 길드 치프 니고시에르 그 길드에 그 협회의 치프 우두머리 협상가인 그 협상 대표인 존 보우먼은 was supposed to speak with stuart diamond 자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stuart diamond가 on a phone call set up 여기는 pp죠 정하여진 전화통화에 전화통화로 자 바이아 프라미는 헐리우드 에이전트 유명한 헐리우드 에이전트에 의해서 정해진 헐리우드 에이전트 중개인 이래 자 리센트 와 스튜어트 세이 스튜어트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라고 그 에이전트 에리 엠마루 엠마루 엠마루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테이크 노트 메모를 하세요 스튜어트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그 다음에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리스 니아 말하는게 아니라 들어라 거기다 메모까지 아래 메모까지 어 그니까 내가 우리가 우리 쪽에서 원하는 걸 말하는게 아니라 들으래 자 이루어 스튜어 데이 에프테눈 그래서 어 화요일 오후 였고 보호만은 헤더 브래퍼스 브래퍼스 스케줄 포 터드 스테이 모닝 우리 레프리젠트 앱 서브 메이저 헐리우드 스튜디오 트 타워커바 또 디스크 아 이게 그게 아닌 그거 아니구나 자 아 여기 원서 포스트 스피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이사람이 예 1이 에리 에리 엠마루엘이 에리 엠마루엘이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준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해 줬어 예 그래서 어 여기서 비서 포스트는 뭐 뭐 해야 했다 그러니까 뭐 뭐 했다로 그냥 이해하는게 낫겠다 그 화요일 오후 였어 화요일 오후에 이 사람이 이 존 보호만의 좋은 보호만 에게 이 사람이 협상 대표야 이사람이 협상 대표고 이사람 요 이 에리 엠마루엘이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사람이 협상의 달인 이라고 하다 협상의 달인 이 달인 야 그러면서 이사람이 얘기한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라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 스튜어트 가 가르쳐 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걸 잘 배워라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로 스튜스 데이 애프터는 화요일 오후 였습니다 보호만은 자 그 이건 그냥 3형식으로 갈게요 자 아침 식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p 예정 되어 있는 그 주요한 헐리웃 스튜디오 영화사 라는 뜻이죠 영화사의 대표들과 대표들과 목요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 동안 예정되어 있는 아침 식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화요일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헐리웃 영화사랑 그 이제 파업을 하는 거니까 얘네에 대해서 he had a number of substantive issues 자 그는 많은 많은 서브스텐시브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의 올더는 순서가 되는 거야 순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그것들을 끄집어 내다라는 얘기는 언급하다 언급할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로열티 문제 있고 베이직 기본적인 보상 그러니까 이제 급여 이제 시나리오 당 돈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언제나 목적격 들어가야 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위치 아니면 품이야 두 개밖에 안 돼 그지 그 다음 투부정사 요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여기서 댐은 이 문제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서브스텐시브 나오니까 자 서브스텐시브 실질적인 이라는 뜻이고 어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서브스텐셜 서브스텐셜은 상당한 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서브스텐시브 이슈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협상을 해야 더 유리할까 이런게 궁금했던 거지 그랬더니 스튜얼토드 5형식 동사죠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그 문제들을 그냥 옆에 치워 놓으라고 최소한 for now 잠시 동안은 there is not the problem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대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영화 그러니까 이제 영화사는 고용인 고용 주라 그래야 되나 고용 주라고 해도 돼 있고 영화사는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작품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득이 내려가겠지 수입이 그 다음에 피고용인 이건 작가죠 시나리오 작가들 이 사람들은 작품 b를 못 봤지 시나리오 파업 중이니까 시나리오에 대한 수입이 없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잃고 있다 make small talk small talk 한담을 해라 make 더하기 명사 명사하다 라고 스튜어트가 말했습니다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합니까? they will not be happy 그들은 행복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mall talk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까 그 substantive issue 를 하지 마라 를 말하지 마라 라는 뜻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대놓고 are you happy? 뭔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협상의 전문가라니까 협상의 달인이니까 뭐 그렇게 설명해 줬네요 they may start blaming you and the writer's guilt 그들은 아마 시작을 하겠죠 당신과 작가 협회를 비난하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that's okay 그건 괜찮아요 스튜어트는 add it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sympathize with them 그들과 공감하세요 명령문이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if we have to start over again 우리가 over again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면 what process would you like to see? 무슨 과정을 당신은 보고 여러분은 보고 싶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영화사 대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똑같이 처음부터 어 그 이제 불협화음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런 걸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걸 보고 싶습니까? 아 뭐 그런 걸 물어보래요 어 자 at first 처음에는 보호만 was skeptical 보호만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 자 믿을 수 없다 아니 협상 전문가가 어 협상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뭐 그런 거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만 무슨 그런 거는 협상의 문제는 얘기도 하지 말고 어 뭐 행복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라 그래 라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야 자 Stuart told him Stuart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 대치 하나 생략되어 있죠? 대절이라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은 사람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에게 약간의 예제를 주었습니다 여기 a&b에요 이것도 4형식 동사네 자 몇몇 예제들을 people like to give thanks to others 사람들은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3형식이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을 들어주는 사람 who values them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who concert with them 그들과 상의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제를 들어 설명해 줬대요 during another phone call 다른 그 다른 그 전화 통화 동안 며칠 후 자 보험언 보험언셋 보험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nother phone call은 또 누구하고 할 건가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영화사 대표 만난 만난 후에 어 만난 후에 스튜어트와 다시 통화 이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자 보험언은 보험언이 이래서 이제 스튜어트한테 말해준 거야 보험언은 말했습니다 대시라고 자 그가 그의 충고를 여기서 히즈는 스튜어트를 얘기하는 거죠 스튜어트의 티 충고를 완전하게 따랐다고 지켰다고 그러니까 at this point 이 순간에 what did he have to lose 그가 그는 무엇을 이뤄야 하는가 아 그러니까 무엇을 잃겠는가 라는 얘기는 어차피 협상은 잘 안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안되고 있었는데 뭐 더 안될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스튜어트가 얘기해준 거를 그냥 잘 지켰다는 얘기야 the result 그 결과 at the breakfast meeting 아침 식사에서 아까 그 영화사 대표들이랑 아침 식사가 있어야 그랬죠 the part is 그 여기 보면은 복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은 이 보험원 이 작가 길드 보험원과 그 다음에 영화사 대표 양쪽은 agree to restart negotiation 이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수개월의 실패 이후 아까 3개월 동안 파업이라 그랬나 it took only a few days 그것은 단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to get an agreement 합의를 가지는게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the strike ended 파업은 끝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점은 결국 중요한 건 말하는게 아니라 듣는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지문입니다 n l l l l l l